10월 18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11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아수리아의 공격 때문에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뭐 사실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희 와플터치 책에도 뭐 겸손 교만 이런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또 아수리아의 어떤 그런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리아 너희놈들 뭐 이렇게 뭐 교만했어 뭐 니네들이 승승장구한게 니네 그건 줄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글쎄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속 시원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좀 야속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 어떤 신앙의 경력이 짧아서 제 어떤 경력으로 경험으로 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여러 제 주변의 신앙상을 더 오래 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롱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이 속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면 아수리아에게 뭔가 얘기하시기 전에 나한테 뭐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이제 내가 어 해볼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위로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사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심정은 아수리아에게 확실하게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던가 그동안 내 백성을 괴롭혔어? 너 이제 죽었어. 이런 복수 얘기를 해주시면서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그동안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보상을 해주신다 그러던가 뭐 이런 어떤 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내 입장에서도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일들 대의 너무 좋은데 나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 언제 자녀를 줄 거야? 몇 명 줄 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거 없어가지고 막 천방 안에 들어가서 꽁 해 있는 아브라함을 기어코 불러내가지고 하신다는 게 뭡니까? 야 밤하늘을 봐라. 물론 밤하늘을 보고 또 너의 자녀를 앞으로 저만큼 많이 줄 거야 라는 약속도 하시지만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한 명 언제 언제 줄게 이런 게 훨씬 속 시원하지 밤하늘의 별처럼 언젠간 줄게 저 별을 봐 저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다 대단하지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감정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속 시원하지 않고 좀 답답하고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께 그런 걸 속한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좋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 말을 잘 못해서 백성들 데리러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말 잘할 거야 뾰로롱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사실 솔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뜬구없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또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내 입장에서 분명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을 사건을 뽑으라면 저는 이것일 것 같은데 요한봉 9장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서 그가 낳기 전에는 야 저 사람은 지 잘못일까 지 부모 잘못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것들이 그러고서 이 맹인이 낳고 나자 바리세인들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은 왜 낳았을까 도대체 누가 감히 낳게 해준 거지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아무도 그가 아플 때 속상하다 그가 낳았을 때 기쁘다라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그를 둘러싸고 야속한 세상이 그를 향해서 질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볼 때 흔히들 하는 반응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예수님도 야속해 보여요. 눈을 낮게 해주고 그 양옆에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한 마디씩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낮게 해주는 과정도 좀 독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낮게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친구는 아픈 거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지금 한 5분, 10분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나 대단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너 30년 동안 맹인이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되게 뭐랄까 야속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뭐 위로한 말이 없으시고 뭐 바로 낮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긴 한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속상하긴 하네 뭐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 희승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더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못 그리는 글씨와 그림인데 잠깐 그려봤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 이런 것들, 나의 학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내가 나의 삶이 하나의 요소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다. 나에게 있던 방점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직장을 바라보고 나의 직장 동료를 바라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의 방점을 옮김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 수많은 어떤 야속함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르구나. 내 기준에서는 아수르를 아주 그냥 막 지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큰일이 아직 남아있으시구나. 나는 절대 모르지만 나의 부모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물론 그것이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살면서 어쩌면 평생 내가 끝까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고 하는 그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찬양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거구나. 그런데 이 개념을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방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거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좀 그 찬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도 오늘 희승이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속이 시원하게 본문을 보셨던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희승이야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가장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를 떠올려보고 이걸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한번 같이 한번 훈련이라고까지는 너무 거창하고요. 약간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